매력적인 그녀 조정민 씨의 무대입니다. 레디 큐! 레디 큐!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!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! 레디 큐! 레디 큐! 레디 큐! 레디 큐! 레디 큐! 사랑에 아파서 울고 사람의 속에서 울어도 나오면 너 지금 뭔가 박수가 필요해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 모든 걸 바쳐 내 기존의 삶은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내 인생의 삶은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GO! 노마저도 다시 일어나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내가 사랑이 향길라 내 인생을ー 블라 Google 레디 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